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 다른 친구가 나도 그랬다, 너도 그랬냐 뭐 이런 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주민 참여회사 제한사업을 고민하는 과정도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다른 이웃들과 시민들과 나누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 문제는 이제는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우선 제한사업에서 고민하실 때는 공공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게 불편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실제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주민 참여 예산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물론 우리 자치구에 우리 동네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예산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사용되는 걸 바라시면서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달성을 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해서 모든 것들 그런 주민들의 요구들을 다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참여 예산제로 제안함으로써 좀 더 행복한 지역에서 동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예산에 대해서 너무 예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어려워들 많이 하시죠 그건 아마도 예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숫자라는 느낌이 바로 떠오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숫자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게 결국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고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숫자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예산에 관련돼서 많이 드는 얘기들이 있죠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필연적으로 자원 배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판단 기준에 따른 어떤 사전 검토 과정이 요구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대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공무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다 사용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와 어떤 사회 비전이 반영돼야 되고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포용 예산에 대한 고려가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에서 그런 시민의 가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과정에서 주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요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업 제한세도 줄 하시고 그러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2015년 기준으로 3500개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월드뱅크 자료를 보니까 만개 도시가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지역별로는 나라별로는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목표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공통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좀 특이하게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거를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요 우선 1항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지방 예산, 편성만이 아니라 편성과 집행, 결산 이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3항에 단순히 참여 예산제로 제한되는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별로 한번 주민참여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5년간의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보면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용해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가장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참여 예산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의 주민참여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선은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접수된 주민 제한 사업에 대해서 담당 사업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사업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참여 예산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주민 총회를 통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접수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당해년도에 심사해야 되는 대상 사업에 대한 어떤 마감 기준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감 일정을 따로 설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라든지 청소년, 여성, 다문화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업 발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서 검토와 관련돼서는요 우선은 시민들이 제한 사업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하실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할 때 근거인 법령에 대한 검토들을 시민들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 부서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과정이 있고요 이 판단한 거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참여해산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사업 부서 검토 의견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이 시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몇몇 지자체에서는 부적격 사업 부서에서 부적격 사업 판단을 했던 부분에도 그런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산위원회 심사와 관련돼서는요 우선은 제한자 취지에 대한 위원회의 청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현장 검토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 주민들이 제한한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껀껀히 이렇게 심사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많은 요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도 좀 증액을 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장소라든지 수의 대상도 확대하는 이런 어떤 통폐합 과정에서의 수기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서 보통은 사업 심사 평가표에 참여해산위원들이 배점을 함으로써 어떤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와 관련돼서는 이 총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보통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은 전자투표나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서 주민총회에 어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단계에서의 주민 참여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아직은 편성 단계에서 좀 참여해산제가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연구자료를 봤을 때는 한 40여 곳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상,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참여해산 사업에 대한 집행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상반기에는 현장에 가기 전에 우선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제안서하고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절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었던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부서한테 어떤 검토를 요청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실제로 서면으로 봤을 때 풀리지 않았던 궁금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종합적인 검토 의견서를 사업부서한테 전달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참여해산 위원회가 전달해준 의견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어떤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줌으로써 참여해산 집행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 모니터링에 대한 의의는요 우선 참여해산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제한사업 내용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던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어떤 보완을 실질적으로 집행 모니터링에 대한 집행 모니터 부서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결산 단계에서 주민 참여 유형은요 아직은 좀 많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온예산 분가라는 기능 분가에서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 설명서에 대한 시민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대한 어떤 참여 유형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온예산 분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어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이것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첨부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 참여에 대한 방안은 최근에 연배자치구에서 조금씩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광서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서구 주민 참여 예산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 동네에 주민 참여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론 조례를 확인하시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시려면 연초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은 작년에 대한 평가를 보면 강서구에서는 작년에 조금 더 사업 접수 건수가 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 학교 등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참여 예산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이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그런 주민 제한 사업이 좀 늘어난 성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 연구회를 개최해서 어떤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확대와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를 조금 더 다변화함으로써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 참여 예산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우선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그리고 대상별로 좀 차등화해서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의 참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참여 예산 모니터링 단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거에 대한 개선점이나 어떤 보완책은 없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참여 예산 모니터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기존보다 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사업 심사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사업 규모도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나서 20억 규모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요 공모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 현안 사업, 주민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 분야를 명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공모 제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은 계속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자치회관에 대한 시설 개보수,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이 어떤 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참여 예산으로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서구에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시민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이 처음 하실 때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제안 사업에 대한 컨설팅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서구도 이 시민 제안 사업을 좀 더 숙성시키고 잘 제안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안 사업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민 제안 사업이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분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강서구에서는 분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안자 취지를 위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안자가 직접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어떤 검토 과정이나 서면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주민 사업에 대한 시민 투표 엠보팅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현장 투표만 운영하기보다는 모바일이나 엠보팅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좀 더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민 투표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주민참여회사 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엠보팅 결과와 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총 20억원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을 선정하게 되고 이게 이제 구청장님이 제출하게 돼서 예산안으로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회사 위원회 평가와 모니터링 관련돼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집행 단계에서의 참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강서구에서도 주민참여회사 집행 과정에서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민사업 제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 민원 발생 여부라든지 그리고 어떤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강서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회를 운영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강서구에서는 주민참여회산제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런 고민들이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운영계획상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회산제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강서구의 주민참여회산제 현황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강서구 운영계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참여해산제가 강서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번 운영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참여해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제안을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사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했을 때 시민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예산의 어떤 특징이죠 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우리 모두의 돈인데 내가 사업을 제안했을 때 이게 너무 나의 이야기만 담긴 게 아닌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평소에 강서구 전체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제안하실 때도 우선은 나의 경험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사업을 고민하실 때는 우선은 내가 강서구에 살면서 평소에 어떤 것들이 좀 불편했는지 아니면은 우리 강서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좀 더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한테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 다른 친구가 나도 그랬다 너도 그랬냐 이런 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주민 참여해서 제안사업을 고민하는 과정도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다른 이웃들과 시민들과 나누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 문제는 이제는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안사업에서 고민하실 때는 공공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게 불편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많이 좀 사례로 드는 것이 하인리 법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제가 주목하는 건 저 300번의 사소한 징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의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한 경험들을 300명의 사람들이 그냥 개인의 어떤 불운한 사건으로서 치부해버리면 그러한 것들은 그냥 묻혀버리겠죠 그런데 그런 300명의 사람들이 같이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죠 특정 장소라든지 특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서 우리가 함께 풀어내야 하는 문제가 어떤 건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든 사례가 바로 중란천 징검다리 설치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시민이 반대쪽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직접 걸어가 보신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 보시니까 2.2km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전에 지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보면서 중란천 사이에 징검다리가 있다고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한사업을 제출하신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출을 했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총회를 통해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투표를 해주시거든요 이 사업을 보고 공감했었던 시민들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 결과에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즉각적으로 발생했었던 기대효과는 제한자가 고민했었던 그런 불편했었던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주변의 양안에 있는 중란천 양안에 있는 주민들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어떤 반대편에 먹자 골목이 있었는데 지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추가적인 효과도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자치구가 다르니까 저희가 반대로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저쪽 자치구에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는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진검다리를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을 공유하게 되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 예산 절감 효과도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봤을 때 처음부터 제안하셨던 분이 예산 절감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을 처음부터 다 하신 게 아니라 나의 경험에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시민들에게 물어봤었던 거고요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 밖의 추가적인 긍정적인 외부 효과 그런 공공성이 발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 사업을 고민하실 때는 좀 더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에서 좀 벗어나셔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시민들한테 묻고 함께 공감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서 작성 양식인데요 사실 제안서를 고민하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경험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사실 조금만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제안서를 작성을 하실 때 많이 포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말로 하는 것과 글로 하는 것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제안서를 잘 쓰는 방법은 사실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저희가 제안서를 고민했을 때 같이 고민했던 것처럼 작성하실 때도 함께 협력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 제안자하고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 과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고요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라든지 확인사항이 있을 때는 그 제안자의 취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통에 필요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을 제안했을 때 이게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래도 가장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맞는 분야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도 나중에 사업부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서로 이관이 되면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명이 나오죠 대부분 여기서 많이 포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이름을 짓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숙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입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해보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명에 대해서는 떠오르시면 바로 작성해도 좋지만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면 가볍게 넘어가셔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주변 시민들하고 얘기했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효과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명은 이 사업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단어나 문구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면요 사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제안서의 어떤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필요성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개인적인 경험도 좋겠지만 어떤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시면 좀 더 타당성을 높일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어떤 추진 방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지 이런 산출 내역들을 좀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효과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서 진행을 했을 때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직접적인 부분하고 단기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원래 고민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업명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업명을 보고 보통은 사업 내용을 유추하셔서 위원분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하고 잘 연계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위치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위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사업 효과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업 위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사업 기간도 저희가 참여 예산 아까 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운영 계획상에도 나타나 있듯이 계속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년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해년도 1년 안에 사업이 완결돼서 그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 사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는 사업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수해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지역에 오래 봤더니 이게 좀 위험한 곳이 있다라든지 이랬을 때 내년에 이 참여 예산을 진행을 할 때는 그래도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마가 오기 전에 완료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사업 효과가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는 사업 기간을 명시해 주셔야 하고요 사업 기간과는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전체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와 첨부 파일은 저희가 사업 제안서에 모든 내용을 담기보다는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어떤 사진 자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담은 사진 자료도 좋고요 사업 진행에 대한 예시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을 좀 알려드리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참여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광역 시도 차원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좀 일찍 이런 부분들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서울 시민들이 제안한 한 2만 3척 건의 사업 제안서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께서도 사업 제안을 할 때 문제는 알겠는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소요 예산액 추정을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액을 추정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는 건 사실은 많이 힘들죠 그런 부분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우선 기준을 좀 찾아보고 좀 넉넉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위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산출 기초들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참고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비를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할 때도 과소추정 예산 낭비를 우려하셔서 너무 적게 추정하시기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잡으시게 되면 예를 들어 넉넉하게 잡게 됐을 때는 사업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율이 좀 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작게 잡으셨을 경우에는 그걸 증액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과소추정보다는 과대추정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계획에서 보셨지만 20억 규모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결정된 다음에는 사업 예산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사업 제한서 작성하실 때는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드시겠죠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업 제한서를 작성하고 다른 시민들이 그 사업 제한서를 잘 이해하시고 공감으로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제한서를 작성하실 때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추가적인 첨부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용이 많다고 하면 소재목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첨부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강서구같이 제한자 취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 좀 더 자료를 보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서구가 어떻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 제한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답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나누시면서 그런 방안을 협력적으로 함께 재밌게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